5월 12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항쟁의 기간차 2020년 4월호 생활의 정책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노동혁명의 출발점 1970년 11월 13일, 노동자 전태일에 분신이 준 충격은 컸다. 한 점의 불꽃은 청계피북노조를 밝혔고 전노협으로 번져나갔다. 바로 지역노조다.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고용임금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급적 본성으로 알았고 실천과 학습 속에서 한 발 한 발 전진해 나갔다. 자신의 생존권, 나아가 발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조만이 아니라 당이 필요하다는 이치도 이 과정에서 깨달았다. 1995년 11월 11일, 민주노총. 2000년 1월 30일,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진 배경이다. 문제는 민주노총이 산별노조론에 입각해 대기업노조협의체의 성격을 띠며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땅 노동운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망각하고 서구의 계량주의적인 노조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며 쉬운 길로만 가려하는 것이다. 그 결과 민주노총이 만들어진 지 25년이 지났건만 대기업노조조직률 50%에 비해 비정규직노조조직률과 영세노조조직률은 각각 약 3%와 0.1%로 처참하다. 왜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철폐를 입으로만 외칠 뿐 사활적인 투쟁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다. 설상가상으로 민주노총이 주도해 건설한 민주노동당이 본질상 사회민주주의 자파정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민주노총의 산별주의와 민주노동당의 사민주의는 동방상승작용을 하며 우리노동운동, 진보운동을 계량화의 길로 인도했다. 여기에 우경기회주의, 종파패권주의의 문제가 벌거지면서 당은 두 번의 분당사태를 겪게 됐고 결국 파쇼적 폭압화에 강제해산되고 말았다. 당마저 없어지니 민주노총의 계량주의적 성격은 경제투쟁 위주의 행보 속에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됐다.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대중조직인 노동조합과 정치조직인 노동계급정당은 노동계급의 자주적 요구를 반영하며 당은 기관차, 노조는 열차 차량의 관계처럼 유기적 일체를 이뤄야 한다. 노조조직 노선도 산별노조만능주의를 배격하고 지역노조론을 병행, 배합해야 하고 당조직 노선은 사민주의와 결별하고 노동계급의 독자성을 원칙으로 하는 이념, 노선을 견제해야 한다. 노동자 민중을 위하고 노동자 민중에 의하는 노동자 민중의 정관을 수립할 때만 노동자 민중의 자주적 요구를 노동자 민중의 창조적 능력에 의해 실현할 수 있다. 노동자 민중의 피어린 삶과 투재 그 역사적 교훈의 21세기 노동혁명의 출발점이 있다. 계속되는 처참한 노동현실 자본주의적 생산은 고용노동자의 임금 노동에 기초하고 있는 만큼 발생부터 봉건시대 농로의 신분적 예속을 철폐하고 농로를 도시의 실업자로 만드는 데서 시작한다. 박정희 정권도 산업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던 시기 저고가 정책으로 농업을 파탄해 농민들은 도시의 실업자가 되고 저가 농산물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기초식품이 됐다. 농업에서 축적된 잉여가치를 상대적으로 초기 자본이 적게 들겨가면서 자본의 회전률이 높은 섬유, 피복, 가발 등의 경공업에 투자해 이윤을 축적한다. 저임금 노예 노동에 내볼린 노동자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전태일의 분실은 있었고 이는 남경제가 기형적인 반자본주의 경제로 넘어가는 과정에 노동운동에 불씨가 됐다. 농민, 노동자, 근로민중의 희생으로 축적된 자본은 다시 중화학, 공업건설에 대량으로 투하되면서 남경제는 외형상, 공업화를 이룬 듯 보였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공업화는 기계에 투자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한 임금 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착취와 연결된다. 대공장 중심으로 한 노동대군의 형성은 노동운동의 조직성과 투쟁성도 함께 강화한다. 한편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계량화도 진행된다. 산별로조는 단체협약 위주의 노사 문화를 고착시킨다. 분할하여 통치하라. 노동자들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분할하는 것은 노동자들을 통제하기 위한 중요수단이다. 김영상 정권은 OECD 가입 조건으로 자본규제 완화와 노동유연화라는 정리해구제를 도입하려 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란 계량적인 노사정협의 기구를 만들었고 1996년 노동법 계약의 정리해구, 대책일로 하독부 생산이 도입되고 쟁의 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1996년부터 97년 총파업투쟁으로 법안의 시행을 유해시켰으나 IMF 구조조정으로 김대중 정부식이 노동계의 반발을 잠재우며 밀어붙였다. 2004년말부터 추진된 기간제법 파견법의 재개정은 2006년 11월 의장직권 상정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010년대 이명박근혜 시절 100만 비정규직을 양산했다. 남은 OECD 국가 중 1년 미만 단기 근속자 비율이 가장 높고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비율은 제일 낮다. 특수고용 시내 하청 노동자까지 비정규직인데 임금은 정규직의 약 50%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장차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앤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결론은 무기계약직 또는 자회사를 통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한 탄력근로제도 도입이라는 근로기준법 계약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은 2018년 말 한국 자브월드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2019년 말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직고용 투쟁으로 쟁점화됐다. 금융 세계공황의 여파로 2010년 취업률 증가폭이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18년 5월 8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치를 기록하자 문재인 정부는 이를 고용 쇼크 고용 참사라 규정했다. 주류 경제학자들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실패라고 비판했고 결국 최저임금 1만원 정책 포기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확장 정책으로 고용률은 점차 상승하고 실업률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증가한 일자리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자 대상이고 30, 40대 취업률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단기적인 정부의 공급 정책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들로 경기 불황으로 인한 제조업 약화는 개선되지 않는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착취와 계량화의 반복 임금은 노동력의 가격이다. 노동자들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들에게 노동력을 팔고 그대로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임금을 위해 노동자가 노동을 하는 과정이다. 임금 문제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관계에서 핵심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값싼 노동력에 의존해 발전하는 경제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세워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을 제시했으나 고용참사라는 여럿몰이에 내몰려 포기했다. 평일 주말 연장근무를 포함한 주 68시간 근무제를 주 52시간 근무제로 바꾸는데 기업주들의 요구에 맞춰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서 주 52시간 근무제의 의의를 없애버렸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연장근무에 따른 노동시간 연장을 막고 고된 장시간 노동을 막자는 데 그 의미가 있는데 탄력근로제는 절대 시간을 줄이는 대신 연장근무에 따른 연장수단까지 낮춰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임금을 감소시켰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를 불규칙, 장시간, 저임금 제도라고 비판한다. 최저임금제에서도 보듯이 임금은 노동시간과 밀접히 연관된다. 노동시간에 따라 기본 임금이 달라진다.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저선을 규정해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그 의의와 달리 최저임금제가 물가 상승률에 따라가지 못하자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이를 보완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생활임금이 등장했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 전체 임금을 견인하자는 의미가 있다. 남의 경우 최저임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적 제도로 결정된다. 생활임금은 지방자치정부 차원에서 결정돼 공공부문에 국환돼 적용되고 있다. 둘 모두 보편적 인권을 향유한다거나 생활을 유지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2016년 새로운 임금제의 형태로 스위스에서 기본임금법안을 추진했지만 세금을 기반으로 한 소비중심의 분배 방식으로는 생활상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근원적인 해소가 불가능하다. 기본임금에 대해 당시 김세현 새누리당 의원은 앞으로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가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기본소득제도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과 소득이 분리되는 세대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즉, 앞으로 생산력의 증대로 노동을 하지 않고 기생하는 인류가 있을 것이며 기본소득으로 양극화의 빈곤층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스위스 국민들은 이 계량화 조치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고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중단시킨다는 이유로 부결시켰다. 사회적 생산을 담보하는 노동생활에서 사람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노동안전이 중요하다. 유해 노동과 고되고 힘든 노동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다. 자본주의적 이윤이 절대시된 사회에서는 사람, 노동자의 생존, 생활은 차요시된다. 이윤을 위해서라면 초보적인 노동보호시설조차도 과감히 무시된다. 노동재해 발생의 조건은 불비한 노동안전시설과 노동환경, 장시간의 노동시간과 살인적인 노동강도, 최저생활도 보장되지 않는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처지 등이다. 2016년 5월, 외주업체 스크린도어 노동자 사망사건, 2018년 12월, 석탄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건 등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세계 최고의 장시간 노동국가, 최악의 산재국가란 말이 나온 지 아주 오래됐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근로자 1,907만 3,438명의 산업재해자 10만 2,305명, 산재 사망자 2,142명, 근로자 1,0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비율 0.54, 근로자 1명당 1만 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비율 1.12를 기록했다. 같은 해 산재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71명으로 보고됐다. 이 수치는 10년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2017년부터 2018년 통계 방식을 바꾸면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통계 방식에 따라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남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지난 기간 줄곧 전반적으로 높은 산재 사고율을 보였으며 개선의 조짐이 전혀 없다. 또 산재 사고율에 비해 산재 사고 사망률이 높은 것을 보면 실제 신고되는 산재 사건이 제한적이며 기업주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신고되지 않는 권수들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건강연대는 2020년 1월 김용균법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이후 그 동향으로 2월 12일 2020년 산업재해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새로운 법에 따라 보부받아야 할 노동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사업자의 안전, 보건조처 음무가 강화됐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 모두 58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프랑스, Security Social과 노란 조끼 1789년 프랑스 혁명에는 노동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1789년 인권선언은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평등한 계약관계, 즉 쌍방의 합의를 존중한다. 이는 노동계약은 상호간의 의무를 지는 자유로운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성의명, 경영주와 노동자의 연합을 금지하면 이 계약의 자유는 두 배로 증진될 것이라는 자유주의 사상으로 안받침된다. 이 논리는 지금 프랑스에서도 노동법의 규제를 거부하는 자본주의 정치가들에 의해 반복되고 있다. 혁명이 남긴 것은 이보다 더 결정적인데 민중의 봉기, 항쟁으로 절대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실천적 경험이었다. 1848년 2월 혁명 직후 노동계급의 역할이 인정돼 노동권이 선언되고 노동자의 단결권도 승인된다. 성인 남성들의 일반 선거권도 실현된다. 그렇게 이뤄진 선거 결과는 노동자들이 의회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줬고 선거 결과에 불신과 분노를 가진 노동자들은 이해 6월 브루즈와 정부가 병역 의무 복무와 국립작업장 폐쇄를 결정하자 이에 맞서 새로운 봉기를 일으킨다. 막스는 노동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굶어죽거나 싸움에 나서야 했다. 이 폭동은 현대를 가르고 있는 두 계급 사이의 최초의 대전투였다. 그것은 브루즈와 실서의 유지냐 파괴냐를 놓고 벌어진 투쟁이었다. 공화국을 가리고 있던 장벽은 찢어졌다고 말했다. 봉기는 노동자의 패배로 끝났다. 노동자 투쟁의 역사는 1871년 파리 고민으로 이어진다. 노동자 민중 정권은 비참한 결말을 맺게 되지만 당시 파리에서 실시된 노동자 민중의 주요 정책들은 2차 세계대전 전후 프랑스 공동주의자들에게 넘겨졌다. 2차 대전에서 나치의 무장으로 맞선 공산당에 대한 신뢰, 레이스 상스 활동으로 단련된 노동계급, 500만 명을 아우른 강력한 노동자, 조직, 세제대의 힘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들을 실현했다. 산재한 여러 기금들을, 노동자들에 의거하는 사회보장제도 세큐리티 소시알로 통합하고 퇴직연금을 두 배로 인상했으며 단체 교섭권을 발의하고 최하층 노동자도 안정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했다. 1995년 세큐리티 소시알이 국가화되면서 노동자가 주도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의가 사라졌다. 프랑스도 1980년, 90년대를 거치면서 해고 절차는 점차 쉬워졌지만 고용은 늘지 않았고 2000년대 노동시장 유연화로 정규직 계약을 대체하는 비정규직 계약만 늘어났다. 변화하는 노동현실을 반영해 산재 범위를 임시직, 특수고용노동자, 직업훈련을 받는 학생, 고직자까지 확대하고 2016년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제도들을 마련하는 시기다. 최근 마크홍 정부의 유료비 인상은 뇌관을 건드렸고 이에 저항하는 노란 조끼가 공장, 기업 대신 도로를 잠거했다. 2019년 말에는 마크홍의 연금 개표안을 반대해 총파업이 벌어졌다. 마크홍 정부는 취임 이후 노동 분야에서 신자유주의화를 시도하며 노동자들을 강박하고 있다. 독일, 스웨덴, 사민주의와 계량화의 모델 독일과 스웨덴은 지리적으로 구소련, 동유럽 사유주의와 가깝다. 이 나라들은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을 지켜봤다. 특히 독일은 자국의 혁명 열기를 무마시켜야 할 긴박한 과제가 있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독일 사민당의 집권은 그 자체로 계량화였다. 사민주의와 사회주의가 그 선을 달리하기 시작하던 시기였다. 10월 혁명을 지켜보는 스웨덴 사민당도 생각이 복잡했다. 혁명을 긍정하지 않았으며 사민주의적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유당과의 연정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1920년 당대회의 강령이 그 반영이다. 1917년 자유당과의 연정으로 정부에 참여하기 시작한 스웨덴 사민당은 1921년 과반에 미달했지만 일당이었고 이후 1976년까지 안정적으로 집권했다. 1938년 샬트 세마덴 협약은 스웨덴 노총과 경영자협회의 협약으로 노사협약을 제도화했다. 1930년대 당시 스웨덴은 세계 대공황의 여파로 GDP가 대폭 줄어들고 실업률이 급증했으며 1931년 농민 봉기에서 정부군의 발포로 5명이 목숨을 잃었고 1933년 건설 파업은 장기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이 함께하는 협상이 수년간에 걸쳐 수차례 진행됐다. 노동시장위원회 임금협상, 노동자 해고, 노동쟁이 등 4개 조항을 담은 협상문이 타결됐고 노동자들의 경영자 지배권 보장, 경영자들은 일자리 제공과 기술 투자의 노력, 기업 이익금의 85% 사회보장 재원으로 출연 등을 합의했다. 이를 이른바 노사 타협주의의 원형이라고 평한다. 1983년 중앙교섭으로 단체 협약을 체결해온 스웨덴은 금속노조의 거부로 중앙교섭이 사라지고 산별 교섭과 지부별 교섭으로 이뤄지게 된다. 2015년 최저임금 도입 전까지 독일이 별도의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던 것도 노사 타협주의와 같은 이유다. 임금, 노동시간 등을 사용자 단체와 산별노조가 협약을 통해 결정해서다. 이른바 자유계약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본다. 소련 해체 동구사회주의 몰락 이후 스웨덴도 기간제 파견제 노동자들이 급격히 증가한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15에서 1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은 공공부분도 종신고용이 보장되지 않으며 기간제 비중은 16%로 민간 부분과 비슷하다. 독일은 2003년 슈레더의 아젠다 2010회 하르츠 위원회가 내놓은 4단계 노동시장 개혁안을 추진했다. 하르츠 법안은 고용보호 완화, 실업급여 수급기간 단축, 실업급여 제도와 사회보장 혜택 통합, 고용 창출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실업률은 낮아지고 경계 지표들은 좋아졌지만 파견 노동 등 비정규직 증가, 일자리의 불안정성 증가, 임금의 전반적 하락, 노동시장의 질적 저하, 노동의 가치 저하로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가 심화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5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하르츠 개혁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하던 독일은 최근 중미무역 전쟁으로 중국으로의 자동차 수출에 타격을 받는 등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노동자들을 향한 착취와 개량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의 사례도 함께 살펴보며 결국 노동자들을 위한 자본주의 사회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를 끝장내고 민중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를 세워야만겠습니다. 이상으로 5월 12일 민중 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필리버스터 라이브 마치겠습니다.